생방송 뮤직빙 대기실 mc 로드래그 슬기 조이입니다 오늘 대기실엔 이번주 컴백팀과 함께합니다 태민 선배님은 샤이니에서 솔로로 새롭게 돌아오셨어요 반대로 시크릿 선배님들을 오랜만에 컴백하셨잖아요 완전체로 그래서 첫 솔로 무대를 앞둔 태민씨에게 솔로선배로써 또 두팀 모두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신다고 들었는데 신곡 매력 포인트 한가지만 뽑아주세요 주쯤에 컴백 무대 빨리 보고 싶은데요 잠시 후 오늘의 컴백팀 슬클릿 태민의 무대가 이어지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요